다야한테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아줌마가 엄청 심한 복숭아 알러지력,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야. 그 왜 복숭아 그 겉에가 완전 털이잖아. 그 털 1미터 근처에만 가도 온몸이 새빨개지고 호흡 곤란에 천식에 아주 쌩 난리가 난다네. 아니야 아니야 복숭아가 전혀 없는데 그랬다니까. 어 진짜 내 말이 아니 원래 이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방으로 내 바 뛰어들어가가지고 약을 먹으면 되는데 아우 갑자기 이러니까 뭐 경황이 없어서 내가 방에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더라고. 사모님 제 뒤에 보이는 이분 혹시 저기 어머 우리 아줌마네요? 아이고 맞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 이분 얼굴이 긴가민가 해가지고요 아니 저는 그 거실에 올라갔을 때 한두 번 본 게 그게 전부다 보니까 이게 병원에서 찍으신 거네? 제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요 어 집사람한테 카톡 보내려고 셀카를 찍는데 이분이 뒤에 보이더란 말입니다. 어디 통화하고 있는 거네 지금? 아 그게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있었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